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여행을 완주하신 것 축하합니다 지금 당장 인터페이스를 도입하려고 무리하지는 마세요 대신 남들이 인터페이스를 어떤 용도로 사용한지를 유심히 보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언젠가 여러분의 클래스가 기능이 너무 많아서 클래스의 기능을 구획화하고 그걸 선택적으로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싶다면 그때 인터페이스를 도입하면 됩니다 또 다른 사람과 협업할 때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의뢰하고 싶은 어떠한 기능을 명확히 하고 싶다면 그때도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 여러 가지 목적의 클래스들이 있는데 그 클래스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변수나 메소드가 있다면 역시나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자 인터페이스라는 매력적인 주제를 알게 된 것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박수!